라이브 라디오 라디오에서 이걸 불리는데 줄리안 삐지도 있어 그래 그래 헤드셋 깔고 오 중간에서도 딱 맞췄어 오 압권이야 오 이 부분 압권이야 오 압권이야 오 이 부분 압권이야 이야아 오 여기까지입니다 이야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우민씨 나중에 시간될 때 우리 보는 라디오 이거 한번 나중에 리코더 보는 부분 다시 보세요 나 비비킹인 줄 알았어 비비킹이라니요 에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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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 подписи 이중 응 ㅁ 네 아 으 어으 응 아멘